음성 기업 복합도시에 자리하는 맨 처음 프리미엄 안녕하세요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정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두 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벌써부터 두 분의 뜨거운 기운에 전기가 찌릿찌릿 노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전류 커플 전진씨 류이서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아내 류이서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 정말 팬인데요 특히 방송에서 보여주신 두 분의 되게 예쁜 사랑스러운 신혼 모습에 저 정말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진심입니다 저희 만큼 뜨거운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꼭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바로 이곳이죠 잘 오셨어요 음성에 처음 만나는 프루지오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와 견본주택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저희 신혼 준비할 때 여기저기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특히 입지 따져보느라고 공부를 엄청 했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전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전진씨는 입지 보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일단 생활하기에 뭐 편리한지를 가장 먼저 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교통 교통은 어떤지 주변에 마트나 편의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저보다도 제 와이프 류이서씨가 그런 거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꽁꽁이 엄청 따지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와이프 자랑하실 거래 제가 눈물이 조금 날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류이서씨는 입지 살펴보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음 저는 제가 이제 여러 단지를 살펴보니까 보통 도로망이 좋게 돼 있으면 주변 시설이 이렇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접근하기 편리한 환경이 곧 편리한 생활이 되니까요 여기서 음성프루지오 더 퍼스트의 교통환경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 정말요? 먼저 금왕꽃동네 IC를 통해서 평택 제천고속도로에 빠른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대소IC도 가까워서 중부고속도로 이용도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획적으로 구획된 기업 복합도시의 도로망을 통해서 충북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82번 국도와 21번 국도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도 편하니까 교통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와이프 말대로 편리한 주변 시설도 따라오나요? 물론이죠 음성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위치한 음성기업 복합도시는 기업과 쇼핑, 주거가 결합된 계획도시인데요 특히 중심 상업지구와 인접하고 있어서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네 단지 주변으로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출퇴근하기에도 정말 편하겠죠 직주 근접이 정말 중요하죠 맞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단지를 포함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하던데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생활 환경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성기업 복합도시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총 5천여 세대 주거타운으로 완성될 미니 신도시급 규모이기 때문에 이곳의 주거 환경은 더욱더 편리해질 예정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프루지오가 1048세대 브랜드 대단지로 그 첫자리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계획도시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듣는 내내 이곳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프루지오는 완벽한 단지 내 시설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친구가 살거든요 아 정말요? 더욱더 잘 아시군요 그럼 저희 한번 어떻게 꾸려줬는지 바로 앞에 있는 단지 모형 도로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음성의 첫 번째 프루지오인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는 충북 음성군 성본 B3 블록에 자리합니다 처음 선보이는 프루지오인 만큼 단지 내부 역시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파트 입구에는 웅장하게 디자인된 게이트 문주를 설치해서 격조 높은 첫인상을 선사해드리고요 외관 역시 프루지오를 상징하는 그린 컬러와 골드라인 그리고 조명 효과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멀리서만 봐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멋진 아파트 보면 전 아는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 역시도 그런데요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 역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내부 역시 굉장합니다 먼저 단지는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주차는 세대당 1.35대로 넉넉해서 퇴근 시간에 주차 걱정도 덜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지오 하면 조경과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소문이 정말 자자하거든요 저도 정말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경이거든요 조경은 어때요? 네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 역시 다양한 식재로 자계절 다채롭게 변하는 단지로 꾸며집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상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형 단지로 완성됩니다 산책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고요 또 단지 중심에는 잔디 마당과 쉼터가 있는 입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인 중앙마당이 자리합니다 여기에 단지 내 산책로와 어우러진 테마형 휴게공원, 테마정원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 운동시설이 자리합니다 아니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운동시설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시죠 커뮤니티 시설 역시 다양한데요 다양한 트레이닝 시설로 체력과 활력을 키울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과 GX 클럽도 있고요 또 입주민의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도 마련됩니다 카페 너무 좋아하는데 중요하죠 여기에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한 공부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고요 시니어 클럽과 어린이집도 단지 내 위치에서 남녀 노소 누구나 즐겁고 안전한 프루지오 라이프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들을수록 집 내부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도 혹시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제 같이 유니트로 바로 이동해 보실게요 가시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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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